아직 그럼 구독 안 했다. 내가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왕따라고 하는 게 인정합니다. 제 친구는 신테일 밖에 없어요. 그 새끼한테 조언을 듣고 그 새끼랑 커피 마시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리 없는 거예요. 인생 얘기를 배우는 게 신테일이에요. 신테일아 돈을 어떻게 모으냐? 그러면 형 강원랜드 갈래? 그럼 강원랜드 가고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말하는 친구는 뭔지 알아 얘들아? 맥주 한켠 따면서 한강 가서 돗자리 펴놓고 텐트 쉬면서 서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. 그런 거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.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 필요하다. 이겁니다 아윤님들. 얘들아 잠시 누구러 가지? 진짜 친구. 안녕하세요. 나랑 비밀 친구 하고 싶다고? 아이 뭐 개소리야! 이 새끼들아 그런 말 하지 마. 아윤님. 저랑 진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? 저야 영광이다. 철수연이라서. 아니 그 진짜 아윤님 전화되세요? 네 전화돼요. 여보세요. 아윤님. 네 안녕하세요. 진짜 친구 할 수 있어요? 네 너무 좋은데. 그러면 진짜 막 연락하고 해도 돼요? 네네 친하게 연락하세요. 네 아윤씨 너무 고마워요. 아윤씨. 아유.. 아윤아라고 할게. 아윤 오빠. 아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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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윤아. 아윤아. 일단 잠시 끊을게. 아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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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하겠다. 아윤아. 내가 지금 이상한 겁니까? 아윤아. 잠시만. 아 잠시만. 일단. 또 누구 있지? 잠시만요. 이 새끼는 뭐야. 이 사람 지금 여캠에 관심 있잖아. 아윤아. 이런 친구. 이런 친구는 좀 별로예요. 왜냐면. 급이 맞아야 됩니다. 저기 용료 씨. 저랑 친구 하고 싶으세요. 이 새끼는 한 개 쏠게요. 야 매니저 줘보세요. 저랑 친구 하고 싶으세요? 당연하지. 달에 얼마 보세요? 당연하지. 50만 개 맞는다고? 야 진짜야? 와. 그럼 친구야. 춤 한 번 보여줘. 그러면 친구 할까 말까 생각해볼게. 왜냐면. 친구 테스트야. 아 뭐 춤을 보여줘. 내가 요즘 춤추게 생겼냐. 여캠 부르고 있냐 내가? 그게 아니라. 야. 친구가 뭐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. 여캠 부르고 있네. 아니 너도 춤 못 추잖아. 아 그러니까. 너 춤은 나도 출게. 부라가 아니라. 오빠 방송에서. 아니 일단. 너는 오빠라고 하지 말고. 아빠라고 해. 인정? 네 아빠. 어 쌩듬 가자. 친구야. 너 만약에 친구가. 삭발 푸파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? 푸파하고 친구 한다고 하고. 아 이 년 바로 손절칠게요. 이 년. 이 년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. 바로 그냥 손절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오빠와 동생 차이로 지내고 싶다. 제가 먼저 선뜻 다가갔죠. 근데. 그 이후로 연락 카톡 한 개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소리가 좀 삐졌어요. 마이미님. 제가. 전화를 좀 드려도 될까요? 네 여보세요? 아 진짜 내가 이거 방송용으로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. 와. 근데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. 남순이랑 사귀신 거 아니죠? 아 절대 아니고. 철근이에요. 그때 저랑 오동 사이로 지내고 싶다 하셨잖아요. 아 예. 오동 사이. 근데 진짜 제가 보낸 문자를 보세요. 저 실패해가지고. 얼마나 마상 입었는지 아세요? 아니 아니 잠시만요. 아니 근데. 카톡에 한 개도 온 게 없는데요? 문자야 문자. 아 문자도 안 왔는데? 어 나 진짜 없는데? 네. 아 씨X. 그 마이미님. 제가 지운 게 아니라. 웨지를 지었어요 웨지를. 정말 죄송해요. 아니다 아닙니다. 그 마이미 씨. 네네. 그러면 방송 끝나고도 연락해도 되나요? 아 그럼요 당연하죠. 아 진짜요? 저도 철근님 말고 그냥 철근오빠라고 편하게. 대박. 예? 철근오빠요? 마이민 씨. 그러면 제가 이거 저장해놓고. 카톡 할게요. 이민아 방송 잘해 족 같은 거 뭐 왜 이러냐 이 따새끼인가 나 진짜로 마음에 안정화를 좀 시켜야겠다 친구야! 다시 왔다 친구야! 친구야! 친구야 내가 미안했다 친구야 잠깐만 백분선 좀 쏴봐 야 이 친구한테 영업지냐 이 친구한테 그래 그래 다 알았다 10개 자 썼다 친구야 10개 썼잖아 10개 친구야 아 죄송합니다 야 이 개가 10개 안 된다 야 이 개 같은 족백이 족백이 우리한테 뭐하는 거야 안 보인다고 네가 전화해 전화해 니 번호를 내가 어떻게 하냐 야 썼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욕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개가 10개 됐다 됐다 아니 매니저는 안 하고 개그뜨년아 아 이거 다시 손절 니가 봤을 때 누구랑 나랑 친구 있음 좋겠어? 저희랑 친구예요 어? 뭐니 새끼 한번 보라 개새끼야 나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요? 채원님 혹시 저랑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나요? 아니 근데 친구 하나도 안 보여 와아 진짜 똑같아 개같은 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채원님 진짜 제가 친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왕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저도 왕따인데 설군님은 친구 많잖아요 아 저 진짜 친구 없어요 친구 이제 신세일 아세요? 걔가 진짜 내 찐대 친구고 친구가 없어요 다 이제 비즈니스고 방송 쪽으로 이제 막 하려는 친구고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를 찾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채원님의 팬이다 보니까 채원님이랑 이제 친구를 먹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그러면 셀카 같이 찍어서 인스타 올려도 돼요 만약에 그러면 셀카요? 네 같이 찍는 거 같은데 이 개같은데 이 개같은데 바로 송전 때려드릴게요 꺼지세요 그냥 어떻게든 나 철굴하시네 이런 거 나 싫어 이 XX년아 바로 송전 때려드릴게요 아 잠시만 열 받네 다시 깽구리 가야겠다 야 친구야 너밖에 없다 역시 나 온개로 봐 잘 버리면 안 된다고 어 야 이 새끼 왜 면상이 멈췄어 네 야 이 얼굴 멈췄다 아 이 형 뭐야 야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움직여라구 아 씨 아 너 다시 손절 매니저 채팅장 오라고 매니저 채팅장 오라고 매니저 왜 아잠잠잠잠잠 야 이 XXX야 아니 번호 줬다고 말해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는 번호가 멜췄에 적혀있다는 걸 알았으면 방송에 노출을 안 시켰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친구야 표정 풀어라 아니 전화 좀 나와서 지금 일단 핸드폰 껐거든 아 왜 그러냐 친구끼리 누가쯤에 표정 긁겠냐고 지금 야 그만해라 친구끼리 야 야 그래 웃어라 아 웃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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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웃지마라 XXX가 뭔데 웃지마라 웃지마라 뭔데 XXX야 야 근데 그 나랑 친구하려면 진짜 댄스 한번 보자 제발 내가 부탁할게 아 아 이 년 폭나무를 그만 쳐 그만 쳐 친구야 그만쳐라 그냥 그만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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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봐 친구야 일단 내가 쪽지로 연락처 줄게 연락하고 지내자 어 얘랑 친구 먹어야겠다 얘 근데 좀 착하긴 하네 여러분들 야 잠시만 얘 비키니 그거 있어? 비키니는 치트끼야 뭐 뭔데 야 XXX 야 이 개같은 줄 알아 바로 꺼줄게 우와 개새끼 아니 XXX야 그럼 유튜브에 왜 올렸어 야 야 야 포종 풀어라 기사 뜬다 야 포종 풀어라 제발 야 야 기사 뜬다 미안하다 표정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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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그렇지 아 웃지마 그냥 울어 그게 이뻐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누가 이기나 해봐 어 누가 이기나 나도 더 이상 미안하다 츤경아 부럽 꿇었다 그만해라 이제 icated 야 왜왜왜 얘들아 왜 아 구락간도 진짜냐? 아 거짓말하지 마봐 진짜야? 뭐야 대박 하나 말라 야 우지마 우지마 으아아아악 beep 맞다 미안하다 어 오 오오 정말 Nan 아아아아악! 애아! 진짜로 안 그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안 까볼게요 아아악! 자기야... 왜 또 치마거려? 자기야... 왜 또 치마거려? 자기야... 왜 또 치마거려? 자기야...